안녕하세요. 여기 크리스천 투데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중국 당국이요. 예수님의 초상화를 교회에서 내려라. 그리고 대신에 마오쩌둥이나 시진핑 초상화로 바꿔라. 그렇게 강요를 하면서 이거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빈곤층 기독교인에 대한 복지수당을 중단하겠다. 이런 협박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 자세히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벌써 작년에 벌써 이 시진핑 사진을 갖고 와서 시골의 아주 작은 가정교회에도 십자가나 예수님 사진을 내리고 시진핑 사진을 벌라고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기독교의 중국화를 이루려고 벌써 선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먼저가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중국에서는 중국의 공산당에 먼저 충성해야지 그 다음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정교회 한 군데를 작년에 이런 보고를 벌써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와서 아예 시진핑 사진을 갖고 와서 이거를 달아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작년에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러한 현상은 지금 중국 각지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중국 당국의 기독교 박해가 또 있을까요 지금 중국은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018년도에 종교사무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지금 중국에서는 각 지, 각 성에서 그 다음에 34개의 그런 행정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작으니까 국가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금방 효력을 발효해서 이게 금방 일시에 될 수도 있는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종교사무조례가 통과가 되면 일단 국가적으로 한 번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34개의 행정구역에서 여기서 먼저 시작하든지 저기에서 먼저 시작하든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어디가 먼저 시작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를 어떻게 좀 압박하느냐 이런 내용들 중에 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을 고쳐서 쓰겠다. 사회주의 이념을 담은 이제 성경을 새롭게 편천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전 들었는데 이게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인가요 제가 한 4, 5년 전 정도에 저희 순교자의 소리에서 중국 당국이 성경을 다시 고쳐 쓰려고 한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고요. 이것이 저희가 순교자의 소리가 보도를 한 이후로 지금 5년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벌써 이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5년이 걸린다고 했고요. 아직 이것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사육자들 중에서 한국에서 예전에 나왔던 그런 중국 성경을 좀 사다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사달라고 하냐고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을 봤는데 너무너무 고쳐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진행이 됐군요. 그러면 그렇죠. 진행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지금 완전히 다 고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것이 조금씩 고치면서도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어떤 한 지역에 있는 분이 성경을 사려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 많이 고쳐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한테 부탁한 거고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 그 성경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자 속에 주일학교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 성마다 거기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그 성경을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합법적이다 하는 성경을 사서 그 자녀들에게 집에서 부모들이 교육할 수 있게 지금 하는 캠페인이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문제가 있다라면 이거 성경 못 쓰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 합법적인 성경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계획으로 한 그 성경을 고쳐서 나오는 거는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서 좀 테스트 삼아서 좀 나올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이 참 이런 식으로 자유를 탄압하고 종교를 많이 탄압하는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웃 나라로서 협력할 건 협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걸 넘어서 이제 지나친 친중 또는 이제 사대 여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기독교 내에서도 좀 그런 쪽에 이제 좀 목소리를 보태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의 중국화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중국을 놓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화거든요. 만약에 삼자교회나 아니면 가정교회에서 공산당에 예배드리기 전에 공산당에 먼저 충성을 하겠다고 선서를 하면 그다음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 2번으로 놓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뭘 받은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탄압도 또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이 생각할 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지금 중국이 급격하게 핍박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갑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한국 선교가 중국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급격한 이 핍박이 딱 왔을 적에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중국 핍박이 급격하게 왔을 적에 이것을 보도한 곳은 저희 선교자 소리 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자 분들이 저희에게 와서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굉장히 큰 교단의 기자분이었는데요.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중국에 나가 있는데 3분의 2는 추방되었어요. 그런데 3분의 1은 아직도 있대요. 그런데 그 3분의 1 남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분명히 추방될 것이라고는 알지만 그 상황에서 이 목소리를 못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한 얘기가 뭐였냐면 저희가 생각할 땐 순교자의 소리가 생각할 땐 만약에 100명을 추방시키면 1000명 보내야 되고 거기에서 몇 배로 해야 된다. 그런 핍박받는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교자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낼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순교하시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시든지 아니면 고난을 받고 있고 그 압박이 상황에서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저희가 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에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리를 내주면 그 나라에 있는 정부는 그 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나라 바깥에서 소리를 내면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이거의 가장 좋은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2003년도에 북한 사람이 중국에 와서 남한으로 오지 않고 북한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남한으로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중국에 남아서 북한 사람들을 돕겠다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잡혔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년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미국의 웹사이트에 그분에 대해서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분 거기에 실었거든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편지를 낸 거예요. 그것이 큰 영향을 발휘하는 이유가 이분이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감시를 받았대요. 화장실까지 가도 막 쫓아가고 그리고 불러서 이 편지가 도대체 너 누구냐. 어떤 사람을 아는 거냐. 이 사람 누구냐. 막 이러는데 이분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이 나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양 엄청난 많은 나라에서 편지를 쓰니까요. 그렇게 해서 봤을 적에 그때 감시를 받는 것 때문에 힘은 들었지만 10년형을 받고 그리고 나왔을 적에 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송환함입니다. 북한으로. 그런데 그분은 송환 안 하고요. 비행기 태워서 한국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이렇게 신학교도 가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북한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정말 잡히거나 힘들고 하면 우리가 같이 스탠스틸 같이 그 자리에 서 있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이 되면 다른 나라로 또 이렇게 선교를 파송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중국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거는 중국이 처음에는 그 왕이 목사님 교회도 치기 전에 조그만 교회를 쳐봤어요. 거기는 갑자기 일을 하지 않아요. 중국 정부는. 항상 계획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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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전시키거든요. 그래서 조금 해보고 또 반응을 보고 또 조금 해보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교회를 쳐봤어요. 철거도 시켜보고 폐쇄시키고 그랬는데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었어요. 저희 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하니까 이 세 개의 교회를 쳤던 거예요. 큰 대형교회. 그때가 한 2년 전에 롱게리 교회, 이른비 언약교회, 시온교회를 친 거예요. 거기는 대형교회거든요. 거기에는 그중에 하나는 또 여기 한국교회에서 다 이렇게 헌금을 보내줘서 세웠던 건 대형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쳤을 적에 우리가 조용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편안하게 그다음을 또 단계를 밟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형제 자매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한국 성교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지금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분의 고난을 어떻게 나한테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그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 내가 그분들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